파워포인트 발표자 보기 녹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몇 분께서 제게 직접 청중 앞에서 발표자 보기 모드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발표자 보기 모드로 슬라이드 녹화를 해서 재생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문의를 해오셔서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발표자 보기로 복수의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 같은 이런 모니터들을 이용하여 라이브로 진행하는 대신 컴퓨터 모니터 하나로 녹화로 진행하는 요령에 관한 설명입니다. 발표자 보기 모드로 강의를 라이브 진행 또는 사전 녹화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별도의 강의 내용 또는 원고를 옆에 준비해 두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를 보면서 강의 또는 녹화를 할 수 있을 테죠. 따라서 여기서는 별도의 원고 없이 파워포인트 내에 그 원고를 입력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그 원고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화면 밑에 있는 발표자 노트 또는 영어로 트레이너스 노트 공간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 공간이 보이지 않을 경우 화면의 하단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상하 화살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하 화살표를 위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 공간이 보이게 되겠죠. 물론 간격 조정은 이렇게 각 슬라이드 화면마다 강의 원고 내용을 미리 입력하여 자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라이브로 진행할 때나 녹화를 할 때나 슬라이드 쇼 메뉴에서 우측에 있는 발표자 보기 사용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만약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계획이면 타이밍 사용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수동으로 클릭하면서 진행할 것인지도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두 번째 단계 파워포인트 녹화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를 마치면은 좌측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슬라이드 화면서부터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슬라이드 쇼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발표자 보기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 발표자 보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슬라이드 화면 하단을 살펴보면 좌측에 몇 가지 도구가 보입니다.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십니다만 실제 화면에서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점 3개로 표시된 세팅 메뉴 이 세팅 메뉴를 클릭한 후 발표자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자 보기 모드로 화면이 열리면 우측에 지금과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별도의 창으로 보이면서 슬라이드 화면도 바로 이어질 뒷화면이 보이면서 사진의 발표자가 준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는 라이브로 진행할 때와 동일합니다만 여기서부터 녹화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발표자 보기 모드에서도 점 3개로 표시된 세팅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클릭하여 도구 중에서도 3선으로 된 것이 점 3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점 3개로 된 세팅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클릭해서 스크린 메뉴를 선택하시고 이어서 작업 표시를 보기 또는 영어로 Show Taskbar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 하단에 작업 표시를 보이게 되죠. 이 작업 표시를 보이며 그 중에서 파워포인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파일의 빈 화면으로 실행해도 되고 아니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서 빈 화면을 하나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는 새로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새로 여는 게 여덟 번째 단계입니다. 빈 화면을 열면 아홉 번째 스크린 레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빈 화면을 열면 삽입 메뉴에서 맨 우측 끝에 있는 스크린 레코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열번째 발표자 보기 화면 위에 이렇게 녹화 도구가 나타냅니다. 이렇게 녹화 도구가 나타냅니다. 이어서 열한 번째 녹화 허가자는 슬라이드 영역을 지정합니다. 중앙에 있는 영역 지정 도구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영역을 지정합니다.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드래그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영역은 빨간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열두 번째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녹화 시작 맨 왼쪽에 있는 녹화 시작 도구를 클릭하면 3초가 경과되면서 3초 후에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사항은 녹화가 시작되면 녹화 도구가 안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녹화를 종료하려면 도구가 없어서 당황할 수가 있는데 키보드 왼쪽 끝에서 윈도우 로고 키와 Shif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그만두는다는 뜻의 영역 Quit의 Q를 눌러서 녹화를 종료합니다. 녹화를 종료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컴퓨터 화면의 상단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녹화 도구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 녹화 도구를 나타나게 한 후 녹화 종료 및 도구를 종료시킵니다. 열네번째 녹화 스크린북입니다. 녹화가 종료되면 아까 열어둔 파워포인트 빈 화면에 녹화 스크린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때 녹화 스크린의 크기가 파워포인트 화면에 꽉꽉 차게 특별히 크기를 작게 할 이유가 없는 한 화면에 꽉 차게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드래그를 해서 화면에 꽉 차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화면 하단의 재생 버튼을 눌러서 녹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트리밍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동영상 저장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녹화 내용의 검토가 완료되면 아직까지 파워포인트 파일로 되어 있는 내용 이게 저장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 파워포인트 파일 파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동영상 파일 즉 여기서는 mp4 파일로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하는 방법은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한 후 지정할 폴더와 파일명을 입력한 후 반드시 파일 형식을 화살표 메뉴의 중간 부분에 있는 mp4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냥 무심코 저장을 하시면 다시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는 동영상 출력이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아까는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export 또는 내보내기를 선택한 후 동영상 만들기 또는 create a video를 선택하고 필요시 화질 같은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후 동영상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화질은 파워포인트 버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2016년도 버전에서는 자동적으로 1920x1080 소위 Full HD 고화질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는 1920x1080 이 옵션을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동영상이 저장 또는 출력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파워포인트 화면을 열어줘야 합니다. 슬라이더 화면 밑에는 진행 상황을 표시하는 눈금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눈금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완료되면 내가 지정한 폴더에서 완성된 동영상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